변웅사를 짓던 간척지에 16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한 최첨단 양식장입니다. 한대성 어종인 연어를 키우기 위해 한여름에도 10도 안팎의 수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온과 산소 공급량, 염도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자동화 관리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계획성 있게 양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해수는 이처럼 순환 여과기기를 활용해 대부분 재사용하기 때문에 오염수 배출량도 크게 줄였습니다. 무엇보다 폭염과 한파, 태풍 같은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대량 폐사 걱정을 덜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현재 기후번화 때문에 해상 양식 여건이 너무 안 좋아지기 때문에 해상 양식을 육상 양식으로 옮기기 위해. 다음 달부터 스트레드 연어 4톤 출하를 시작으로 해마다 50톤 규모의 출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판매 가격도 수입 단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수입 대체 효과와 더불어 양식어가 소득 증대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